스케이팅 평소에 스케이팅을 좋아했는데 오늘 무료라서 와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원래 제가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지금 스케이트를 타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저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도 어린이 여러분들과 청소년 여러분들께 무료 개방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1월 31일 오늘 뿐만이 아니고요 2월 28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방문해 주셔서 즐겁게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